어머니,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네, 80명이예요 정성하시네요 손이 안합니다. 손도 아프고, 부분도 아프고 옆구리 떨어지고, 막 힘들어해요 와...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? 여기 골목에서 비싸게 파면 누가 오겠노? 손 좀 많이 해 주이소 네 이야 이럴 수 없니, 이럴 수 없니 아, 시원하다 푸짐이 막 강요 시원한 모도 있고 아.. 진짜 뜨거웠네 아.. 진짜 뜨거웠네 아.. 다 먹으라 건강하십쇼! 네~! 뭐야 이거? 응 저 안에 있나봐 달리에 식당 알아 언니야 비가 이렇게 먼지 손님 어서 오이소 예 손님 냉태 잡수로 오신다 네 안녕하세요 와.. 엄마 안 한 번 아니다 네? 옛날에 오신 분 아니다 옛날에요? 오고 싶었던 사람 오고 싶었던 사람 오고 싶었던 사람 처음 왔어요 처음이에요 손 처음 오셨어요? 네 아 너무 많이 닮았다 하하하하 집에 오시는 분이 아 당구올 분이?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하하하하 우와 손님 좀 많이 해주이소 네 와 동태 땅이 그렇구나 세 군데서 끓이고 계시네 하하하하 식사하실거지?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올해? 80 더이예 하하 정성하시네요 안 합니다 손도 아프고 흙도 아프고 흙도 아프고 열풀이 털어지고 막 힘들어 예 몇 년을 하신 거예요? 30년인데 예 동태 뿌리도 못하고 막 이라고 했어요 하하하 세상에 어우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? 여기 골목에서 비싼게 파면 누가 오겠노 아 부산일보에 나오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좋아서 이거 뭐예요? 김? 하하하하 저희가 잘라 먹으면 돼요? 네 잘라가지고 새김 자시로 밥 자시로 고봉 봐 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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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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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맵지도 않고 적당히 칼칼하네 오 시원해 여유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만, 아칸데. quy~~음 아칸. 하나. 시원한 무도 있고. 반 놓고 예. 네. 아, 이쁜구나? 예, 예, 예. 한 번만 요렇게 요렇게만 먹어볼까 콩나물 넣어가지고 살짝 넣어줘야지 양 콩나물하고 멸치 간장 찍어서 아 맛있겠다 짠! 오 맛있겠다 와... 파리 아주 오 살 통통한거 봐 가시 조심하고 이거 완전 해장이라서 이거 마셔줘야 돼 이렇게 자 싼데 이거 추가도 해주세요 아니 사과 더 드립니당 얘 모자르면 말씀드릴게요 아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우와 한 그릇 더 주셨네 뜨끈하게 자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으 으 으 으 김밥 먹고 가네 국물도 시원하고 다 맛있어 아... 군무라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가정수가 좋아 건강하십쇼 잠시만으로 네 에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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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